너네 이제 봐봐. 이거 핸드폰 다시 산 거 알지? 혹시라도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이 범어로 전화하면 돼. 사은이도 적어줄게. 그게 아빠 범어야? 응. 아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면 돼. 알았지?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기 짜장면 배달이 들려. 아빠 나 요구를 떼서 가져와줘. 요구를 떼? 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 너 이런 상황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요구 이거 먹어. 네. 아니야 그만. 네. 여보 언제 들어와?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빨리 들어와. 야! 이리 와 누구야? 야! 한 번만 더 했자 니들. 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216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집 너무 지저분하다. 정리 좀 해야겠다. 맘도 싫어. 맘도 싫어. 맘도 싫어. 우리 집 너무. 이거 봐. 이거 봐. 집에 지금 어?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먼지가 얼마나 많지 봐봐. 이거 보여? 지금 집안 상태가 어때? 아빠. 나쁘지? 최악이지. 최악이지. 그럼 정리하고 청소해야겠지? 오늘 봄맞이 대청소할 거야. 아빠 도와줘야 돼. 아빠도 도와줘야 돼 뭐. 난 아빠는 무조건 많이 하지. 자. 렛츠 고. 자 무 무. 이만큼이야. 나 종이 했잖아. 네 그거. 설마. 어? 자리만 해도 된다. 나 종일 종일. 그 놈의 여행을 했으면opoly 가야 돼. 이거 아는 Kirby다. 이거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 야당롱이 엄마가 소파에 하나 나오면 안 받을 거야. 조oring 안을 할 거야. 그런 게 이거로 잘 나오지. 내가 갖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Soupha 에는 여행이야. 아, 칼이 아빠가. 이곳에 잘 안 먹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금으로 정국이 열거예요? 저руж을 안FRF에 도와줘야 된다. 또, 이곳에 정국이 같이 전해 주시고 돋아줘요? 그곳은 수ärke. 수치에 많이 마셔야지. 선아, 내가 이쪽에 보내주는 거면 네가 다 소파에다 줘. 아빠가 소파에다 줘요? 벌써 힘들어? 아니야. 이거, 이거 안 살걸. 네가 다 그린 거잖아. 너도 조금 힘들게 그렸잖아. 청소 난이도 3, 벽 낙서 지우기에 돌입한 쌍둥이. 저거 잘 안 좋아질 텐데. 지워줘? 나 아까 지워본 거 한 번만. 지워줘? 아니요. 진짜 안 지워줘요. 이거 아빠가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워야겠다. 얘들아. 아빠 쓰레기 분리수거 마트 가서 낙서 지울 거 좀 사 올 거니까. 어디 갔다 오겠냐? 지하 1층. 아빠 왔다 올게. 네. 아빠가 분리수거 하는 사이 쌍둥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어머, 서준아 고무장갑 끼고 뭐하려는 거니? 설마? 선아 도와줘 설거지? 응 엄마, 아빠가 하던 대로 주방 세제도 야무지게 묻히고 본격 설거지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얘들아 언제 이렇게 컸니? 접시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쌍둥이 설거지도 척척해내는 만능 설령꾼들이네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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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설거지도 척척해내는 만능 설령꾼들이네요 자, 여기 기회가 안 돼. 비누 행위야? 네. 이때 청소관장 서준이 눈을 사로잡은 것. 바로 쌍둥이가 낙서에 모은 키보드인데요. 설마! 마지막으로 이거 설거지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거 설거지 해보자. 왜? 이거 컵이나 있어. 하자 이거 설거지 하자. 설마 진짜 설거지 하려는 거 아니지? 어머, 어떡해. 이러면 어쩌면 좋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그거 좀 보여주래? 우와, 진짜 와야겠다. 이제 너 좀 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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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거리 찾아 헤매는 사은이. 이건 아빠가 아끼는 헬멧 아닌가요? 이사준! 이사준!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 오빠, 이거 좀 해줄래? 설거지 요정들의 작품들. 낙서는 없어졌는데. 아, 일을 어쩌면 좋아해요. 한 번 볼까? 잘고. 너무 좋다. 이사준! 나 설거지 잘했어. 오늘 할 게 많아. 청소해야 되지. 빨래를 해야 되지. 욕초, 욕초. 욕초에 넣자. 욕초에 넣자. 욕초, 욕초, 욕초. 아이고. 욕초에 넣자. 욕초에 넣자. 욕초. 욕초에 넣자. 욕초에 넣자. 욕초에 넣자. 욕초에 넣자. 준비 시작. 자, 사용할 거 같아. 열심히해야 해. 열심히 있잖아. 내가 11점 줄게. 깨끗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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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거 나온다 깨끗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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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져 어머, 안 돼, 얘들아. 바닥이 물바닥 될 텐데 어떡해. 안 돼 있어. 너 여기 잡아. 이때 드디어 아빠가 돌아왔는데요. 이서준. 이서. 이불 왜 이렇게 바닥에 펼쳐놨어? 잠깐만, 저 모르는 거야. 이제야 처참한 현장을 발견한 아빠. 이거 가져와서 말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 무거워. 물 뒤에 다 묻어버렸어. 봤어? 이거 저기 안방. 안방 화장실 됐어? 네. 나 설거지했어요. 뭐라고? 나 설거지했어요. 서중에 설거지를 했다고? 봐봐. 어디? 아빠 헬멧은? 야, 이거 닦았어? 이거 왜 닦았어? 이거 안 닦아도 되는데. 이거도 닦았어? 이거도 닦았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아빠 아끼는 건데.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두 개는 왜 닦았어? 이거 너무 흔들임이 많아. 아, 낙서가 많아서? 우리 아빠한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 잘했어, 잘했어. 저거 아빠가 다시 할게. 괜찮아. 그냥 물이 아닌데. 손을 줄래. 집이 악파리움이 됐어. 내가, 내가 수거리 되고 했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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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야, 그걸 닦고 있네 또. 아들들. 오, 대단해. 아빠 도와줄까? 네. 좋아. 이성. 잘했어. 네.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그렇지? 네. 아빠 한 번, 한 번씩 안아줘. 우여곡절 끝에 어지러웠던 집이 깨끗해졌네요. 3인조 봄맞이 대청소. 성공!